교육청과 시청, 마을과 학교, 주민과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교육과정을 풍성하게 해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데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흥시가 옛날에는 교육 때문에 다른 시로 많이 갔었거든요.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되면서 혁신교육지구의 시스템이 이제 가동이 되니까 이제는 여기를 안 떠나요, 교육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격차로 인해서 배움으로부터 소외되는 아이들이 배움의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시도가 아닌가. 혁신교육을 통해서 애들이 꿈을 찾고 자기가 찾아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런 것들이 그들이 원하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충격적지 않기 때문에 엔 Value 아까ep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